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이 이모티크는 한 번 더 찾으세요. 저 이모티크는 왜 저러는 거예요? 저거 처음에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. 약간 조금 벙섬 같은. 이분은 왜 저러는 거예요? 아까 인형 같은 비주얼이었다고 해. 얼굴이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. 지금 입술이 보고 있어요. 귀여운 버섯, 귀여운 인형. 좋아요, 좋아요.